전철이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다. 매일같이 보는 풍경이지만 질리지 않는다. 저 있잖아 미야. 이따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? 아이칸의 집? 저기 오늘 아빠가 집에 온다고 해서 말이야. 언니는 아직 학교에 있고 그게 아빠랑 둘이 있는 게 갈게. 같이 있어줄게. 미야. 어 산불 막 줄어들어. 뭐야? 아침에 분명 잠겨있었는데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있다. 어? 어? 어머나? 어머나? 어? 어? 워? 냐아아아암 와 거짓말 이길도 없고 쌀은 아저씨가 이러고 다니는거 아니야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거짓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